자 라스트 히어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오시죠 라스트 히어로 우리는 치로 치로 치로로 해서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맨 히어로 여기에 좀 이따가 총이 나올거구요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제일 먼저 총을 조립해서 다른 사람을 쏘는 사람이 그리고 혼자 살아난 사람이 이깁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시작하는거 아닙니다 다 들어오시면 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 다 준비되셨다고 지금 누르신건가요? 다른 분은 안계신가요? 우리끼리 출발할까요? 아 들어오시고 계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자 준비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 총 나왔다 야야야 시작합시다 시작 시작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자 자 당신은 나에게 수치심을 줬어 자 자 자 자 자 지금 빨리 빨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우리 급할게 없어요 잠시만 이거 돌려도 되는데 이거 아 잠시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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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아 저기 사장님 저는 저는 뉴비 뉴비거든요 사장님 아 어디계시죠 아 아 선생님 저쪽은 왼쪽은 쏘지마세요 아니 왼쪽은 안 쏠게요 네 아 아 아닙니다 오른쪽 쏘지마십쇼 선생님 잠시만요 전원부터 depth 전원 안 들나 그러는데 네 자 총 내려놓으세요 네 내려놨습니다 어 내려놨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내려놨습니다 자 버려 버려 총 버려 총 버려 총 버려 총 버려 총 어허 총 총이 안버려져요! 총이 안버려져요! 다 가위바위보 하세요 다 손 내미세요 네 손 내밀어 손 내밀어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이 선생님을 잘 믿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더 내려주십시오 자 제가 신호를 내릴테니까 1대2 손을 내밀어서 가위바위보를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자 가위바위보 주먹! 가위바위보 선생님 저 가위있습니다 선생님 저기 가위 두명있습니다 선생님 전 주먹입니다 주먹으로 가위이신분들 손 두명있거든요 메리아스랑 회새끼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 회새끼 가위바위보 하세요 회새끼랑 하얀티 난닝구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둘다 죽여버리죠 선생님 가위바위보 아 좋아 메리아스 메리아스 자 메리아스가 당했습니다 잘 가세요 안돼 안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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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았는데 선생님 아 이거 도전하기가 힘드네 조준이 지금 좀 안죽었는데요 선생님 버티는데요 어 선생님 지금 안맞고 있는데요 야 뭐야 저거 야 야 여러분 야 뭐야 저거 별거 아니잖아 야 저 손고련 총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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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총에 손이 안다 아 나 총에 손 안다 야 저 총알 다 썼다 저거 야 저 쓰레기 저거 야 저 쓰레기 저거 야 저거 너무 맞추긴 했는데 야 저거 잠깐만 아 내 총 아 총을 너무 많이 벌었어 아 미치겠네 이거 어 메리아스가 좀 어그로킹이다 어그로킹 탱커대 어 메리아스 쫀다 야 메리아스 아직 한 발 남았다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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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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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거 총알았다 총알없지 총알없지 나쁜 놈아 어 이 쓰레기 저거 야 저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소세기 빨리 빨리 나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열심히 하세요 나가지 마세요 버티세요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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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자 아 자 아 나 지금 총이 안잡혀져 지금 사장님은 무슨 사장님을 아 잠시만 어 어 나중에 나중에 혼나요 나중에요 자 지금 나 야 아 아이씨 총 이거 미치겠네 이거 총 이거 환장하겠네 아 나 죽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해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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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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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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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아 총 지금 장전할 수 있는 분 누구 있나요 제가 6인걸 깜빡하고 있습니다 아 자 지금 다들 장전하고 계시나요 지금 자 천전 아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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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면 말씀 주세요 어떤 선생님이 먼저 하실지 모르니까 자 어떤 선생님이 먼저 하실지 모르니까 자 자 여러분 당장 한번은 말씀해달라고 합니다 네 장전 완료 아잠 장전 장전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살려주세요 아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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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만 아 잠깐만.. 저..저.. 잠깐만 저 총.. 총 내려와서 총 벌었어요 총 벌었어요 선생님 탄창 드리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선생님 저는 두 손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두 손 들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 저는 두 손 들었습니다 총을.. 총을 저렇게 거꾸로 들었으면 일단 단절하고 계세요 총을 못 들었으니요? 아..아 저.. 총을..잠깐만.. 총을 못 들었어 저건 총을 못 들었으니.. 항목 항목 잠깐만.. 아..어어어어어 오오.. 선생님.. 된건가요? 아 들었습니다 아 들었어 아 들었어 들었어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자.. 지금 앤디가 잡은거 같은데.. 아..빨리했어 뭐야..총은 없는데? 뭐지.. 선생님? 지금 총의 상태가? 아..짐어어어어어! 아..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장전장전 지 Pass 어아악 science 아하 총 날라갔어요 뭐야 총 날라갔다고? 야 총이 날라갔어 야 총 써다가 총이 날라갔다 총이 날라갔다 저놈 저거 나쁜놈 저거 저 나쁜놈 저거 어 저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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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총잡아저게 총잡아 자 됐어 됐어 이탐평으로서 던진다 이탐평으로서 던진다 ok 오케이 좋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여러분 네 아주 깔끔하죠? 자, 장전합니다. 장전합니다. 여러분 꿀띠방겐 드리자면 총을 내려놓고 장전하세요. 아, 제발 옆으로, 옆으로 사라. 총 뒤로 날라갔습니다. 당신 뒤에 있습니다. 지금 뒤에 있어. 넌 끝났어. 넌, 넌 죽어. 넌 끝이야. 오케이 오케이. 어, 조심. 전화가 되실 분. 조심, 조심, 조심. 저의 전화가 되실 분. 어, 자, 자. 어, 어, 제일 유력한 후보는 저기 앞에 계신 분. 어, 어.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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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됐어 이거 됐어 이거 됐어 아 거꾸로 껴야되나 이거? 아 거꾸로인거 같은데? 아 거꾸로네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아.. 총이 앞에 있는데 집지를 못해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이거 진짜 이거 아 이거 거꾸로 됐냐 이게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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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아 이거 왜 이렇게 거꾸로 됐냐 이거 총이 아..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이게 신종.. 신종 고문인가 이거? 아 미치겠다 하.. 하.. 이거 어떻게 장전해야되는거야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됐다 이번에 진짜 이번에 된다 된다 이번에 된다 아 이거 이번에 된다 이번에 된다 아 이게 자꾸 앞으로 손이 끌려 들어오냐 왜 이러냐 손이 왜 스스로 끌려 들어와 어 저 회색 세첩분은 성공하시겠는데 아.. 아.. 이거 주먹감자 드실래요? 제 오른쪽 계신분 네 여기 주먹감자 좀 드셔보실래요? 여기 손 풀어 손 풀어 어.. 아.. 아 뭐야 손이 이상해 아 뭐야 나 손 꺾였어 아.. 남자가 주는 건 안 먹나요? 네 된장 여자 목소리 내면 제가 먹을게요 아 이거 주먹감자 드셔보실래요? 하하 하하 저분이 내 방송을 마칠려고 작정을 해 아아 안돼 안돼 너무 충격먹어서 미치겠다 나이스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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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아 팔이 너무 짧다 어 됐어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는거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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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사님 아 아직이네 오케이 하하 나한테 사장님이라고 한거구나 아 아하 내가 다 됐다는 줄 알고 아 저분이 내가 다 됐다는 줄 알고서 사장님이라고 했어 어 오케이 됐다 하나 셋 넓릴게요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둘 셋 아 이거 원래 이렇게 고정이 안됩니까? 여기다 고정하시겠다 고정하기 쉽지 않으실겁니다 네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아 그렇군요 네 이거 팁좀 알려주세요 팁 팁은 바닥에 놓고 장전하시는게 편할건데 들고 장전하시는거는 아 근데 넘어갔다 초고수용 100시간 이상한 사람의 초고수용 아 들고 장전하는건 어렵구나 이게 돌려줘야되는데 아 이게 이렇게 돌려서 아 이렇게 꼽아야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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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돌면 안돼 아 쟤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거기 총알 좀 던지는데 우리 왼쪽에 우리 왼쪽에 아 우리 총알 좀 던지실래요 아 총알 어떻게 다 뺐어 아 아 아 총알 던져봐봐 아 총알 던져봐봐 아주 아 나 미치겠네 지금 아 지금 저 앞에 두개 총을 못죽어요 아 지금 총을 총을 왜 저기다 놨어요 저거 아 자린고비에요? 왜 총을 왜 저렇게 바라만 보고선 쏘질 않아 아 아 제가 부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직 두 명이 남았습니다 소피님 고맙습니다 소피님 자 소피님 감사드리고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어때요 가능합니까 총 바닥에도 바닥에 놓고 장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큰일났어요 우리 지금 방송이 늘어지고 마가 뜨고 있어 지금 지금 우리 이렇게 아까 전에 이게 이렇게 못 맞출 줄 몰랐거든요 아 네 자 좋아요 지금 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김에 다른 분들 인터뷰하고 있을 테니까 총 조립하고 계세요 자 우리 왼쪽에 계신 학 우리 학 학 뭐 팬티만 입고 계신 학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어어 총총총 총 누가 썼어 어 어어 어어 어 선생님 저 저기 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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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이 팔을 살짝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누구야 누구야 총 쏜 사람 저 어 어 선생님 빨리 쏴서 좀 없애주세요 사람 한 명씩 좀 줄여주세요 저 무서운데요 저 공부인간이 있는데요 저 공부인간이 있는데요 진짜 저 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 지금 루피가 됐어 지금 누굽니까 자 자 누구에요 총 쏜 사람 네 싸 싸주세요 선생님 옆에 있는 메리아스부터 한번 쏴 보실래요 맞긴 맞는거에요 그거 지금 버그 걸린거 아냐 어 어 잠깐만 총 놓쳤는데 자 우리 쪽 냅시다 자 우리 우리 저분이 저 두 분 아니면 총을 만들 사람이 없었어 우리 자 네 여기서 우리 총 쪽 낼까요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다들 실력이 뛰어나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 뒤에 피가 피자국은 되게 많은데 사람이 왜 안 죽었지 근데 아 저 한 명 죽였어요 제 왼쪽에 아 그 분만 지금 불쌍하게 됐네 지금 다들 그냥 화목 화목하게 끝났는데 지금 저분만 불쌍하게 됐어 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반가워 고마웠어요 어 30시간 20시간 좋았어요 역시 스피드가 빨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안녕 뿅 네 아 요거 요거 어렵네요 아 이거 어렵죠 네 너무 웃기네요 이게 근데 어려워요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